너무 꼬들꼬들하면 또 그것도 가버려야겠다. 여긴데? 아 여기? 리드린가 뭐 그건가 없다. 여긴데 파킹을 넓게 댈까? 저 형이랑 내리시길 편하시켜. 됐습니다.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쟤는 못 파면 되잖아. 이런 건가? 뽀무도로 파스타 소스 같은 것 같아요. 뽀무도로 스파게티. 그런데 양이 많다. 많은 거야? 저희 아마 이거만 해도 될 거예요. 이건 아라비아타 조금 매콤한 맛이거든요. 역시 스파게티. 이게 볼로네즈가 우리 볼로니아에서 파는 그건데 이건 약간 고기맛 좀 더 나는. 사실 이건 많이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될 것 같은데. 햄을 작은 거 하나 해서 같이 할까요, 선생님? 응? 아 뭐 알아서요. 그럼 베이컨을 하나 해서 형 바게트 방이랑도. 그냥 파스타 할 때 같이 기름 돼가지고. 할까요? 그래, 그래. 보거면 될 것 같아요. 깔라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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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 한치 어만한. 여기도 한치가 있긴 한데. 아, 이건 다르다. 이건 다른 거. 생물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생물. 아, 한치. 저기 문어. 저기 문어. 한치. 깔라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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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리 정도? 네 마리 정도? 네 마리 정도. 어? 좀 작지 않을까? 다섯? 여섯?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16.5. 이 앞. 16.5. 51. 일은 안 쪄죠. 네, 1. 아, 1. 1은 안 쪄죠. 1은 안 쪄죠. 아, 1. 오 마. 이게 없네? 이거.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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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없는데? 아. 1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아아.. 아.. 집으로? 아니 캠핑장으로 이틀째라고.. 여기가 좀 편하고.. 뭔가 물을 편안한 마음으로..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형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이걸 먼저 데칠까요? 저걸? 어 깔라마리 응 깔라마리 자 깔라마리 깔라마리 진짜 한치 딱 한치네 한치 그러네 그냥 한치 같은데 어 이게 여기서 유명하다는 거지? 응 얇아서 금방 있는데? 넣었다가 다 넣고 처음 넣었던 것부터 빼면 될 것 같은데 형 unpack 통통하게 다릅니다 동일하게 다르렁 네 군대 동일하게 다르렁 오 동일하게 다르렁 오 동일하게 다르렁 이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는 살짝 식어도 맛있겠는데? 이거 내가 소금이랑 넣은 거라 아마 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살이 되게 탱글탱글한데. 그러면 초장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설탕을 못 샀으니까. 아, 근데 시추 맛은 아니어도 시워, 시워. 혹시? 초장 맛이 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면 아까운 고추장을 버리게 된 거. 그리고 그럴싸한데?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머니? 이게 우리 엄마가 그랬던 거고 사이에다 넣었던 거고. 설탕 대신? 네. 조작 같죠? 형, 잠깐만. 맛이 어떤 상황인지. 음! 그치? 좋아, 좋아. 진짜 좋다. 형,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이야, 이거 설탕이 없는데 이게 진짜 되네. 괜찮은데, 형? 우리 어머니가 진짜. 그리고 이거. 맛있다, 맛있어. 너 한번 먹어봐. 일로 와봐. 저유? 맛있어? 아니면 지금 익은 거는 괜찮아? 너무 탱글탱글해요, 그래. 너무 탱글탱글해요, 그래. 그러면 드려보세요. 음, 맛있다. 맛있어. 나는 초장 맛이 맛있다. 초장 맛이. 사실 이런 건 다 초장 맛이네. 괜찮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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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을 얼마나 끓일지 모르겠네. 형, 파스타 많이 해요? 많이 안 할게요? 뭐? 파스타 많이 할까요? 뭐 그렇게? 뭐 알아서 하셔. 익는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익었다. 이제 이거를 이따가 그거랑 같이 하면 완전히 익어요. 근데 이거를, 면을. 이게 익은 거야? 어, 이거를 일단 한 번 더 우유랑 소스랑이랑 한 번 더 끓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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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익었다. 불쳐본 거야? 익었다. 익었다. 어, 익었다. 어, 익었다, 익었다. 손아... 네. 어, 아깐 때렸어요. 어, 아깐 때렸어. 어, 아깐 때렸어. 아깐 때렸어. 아, 좋다, 그렇지? 응. 약간 굴라시 같은 느낌이죠. 저기에 국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토마토 썰어서 넣어서 끓이기도 해요. 형, 이렇게 해서 여기다 토마토 다 썰어놨어. 무슨... 어우, 맛있겠다. 야, 근데 그거 저 소스를 다 넣기를 잘했다. 네, 다 넣기를 잘했다. 이게 원래는 멋있게 놓는다고 막 꼬아서 넣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전 그건 못하겠다. 우리가 꼬여 있으니까. 우리가 꼬여 있으니까. 아, 훌륭하다. 땡큐. 잘 먹을게. 고맙다. 약간 오늘 이탈리아식. 잘 먹겠습니다. 됐어요. 네, 같이 먹겠습니다. 네. 우와. 한 번 드셔보세요, 형님. 이거 많이 안 불었죠, 형님? 응. 다행이다. 음!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응. 다행이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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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잘 결정했다. 음. 소스가 독특한 맛인데? 그렇죠? 그치? 아라비아따가 조금 아라비아따? 응. 아라비아따 소스라는 게 뭐야? 이게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아까 볼로네즈도 있고 한데 이렇게 아라비아따가 고추가 들어가서 조금 느끼한 맛도 없고.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좀 다른데? 음. 아, 다행이다. 맞아요, 형. 형, 근데 입맛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정말. 아니, 근데 그리고 잘 끓인, 잘 끓여요, 지금. 고기도 잘 끓고. 응. 형,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한다. 아, 맛있다. 갈라마리. 초장 진짜 맛있네요. 초장 나도. 초장이 맛있어서. 맛있어. 다 고추장 맛이야. 조금 더 할 걸 그랬다. 파스타요? 응. 아, 그럼 아까 그거. 큰 거? 어. 아, 근데 소스는 면수 넣어서 뚫릴 수 있었는데. 그만큼 맛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그래, 나도. 아까 이거. 이거 빵도 맛있네. 응. 이거 괜찮더라. 네. 음. 아니, 아까 만주 봤더니 본떡이가 같아가지고. 어, 이거 어떡하나? 빵이 괜찮은데, 형? 응. 근데 이거는 한 번 더 해먹자. 어, 그럼. 지한이 오면 똑같이 할까? 뭐였지? 우리 어디 갔는데 치즈, 치즈랑 그거. 이거 고기, 고기 햄. 유명한 데 갔다가 가는 거지. 햄이랑 고기 유명한 데 가면 고기를 좀 양을 늘려서 작은 고기로. 그래서 그걸 좀 막 볶으면 고기 냄새 엄청나게 나요. 아니,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 고기 많으면. 네. 선생님, 근데 그거 어떡하죠, 저희? 닭다리. 아, 닭다리 맞죠? 아, 닭다리구나. 저거는 냉기면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상해. 아, 먹고 싶지 않은데. 상한다고? 어쩔 수 없이 뭐. 가져와 봐. 감사합니다. 그건 또 언제 샀냐. 아이씨. 모르셨죠? 내가 모르셨죠? 아, 어쩔 수. 이때가 근데 참 제일 좋다. 나도 저녁 먹을 때가 제일 좋은 거. 즐거웠습니다, 형님.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다. 하루 딱. 그리고 저녁 먹을 때. 진짜 우리 서울 가서 캠핑 가자죠. 어, 혹시 봐요. 응. 꼭 빨리. 유서아, 잘 살아이. 안녕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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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